브레이브걸스의 엔딩은 원샷이겠죠?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처음으로 엔딩 원샷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엔딩을 차지할 저희의 치맛바람이라는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치맛바람은요. 트로피카의 기본 사운드에 올여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댄스음악입니다. 그러면 저희 더위를 싹 쓸어 담은 엔딩 포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엔딩에... 엔딩에 나 부갈바람을 일으킨다 했으니까 바람을 약간 활용한... 바람을 표현한 약간 엔딩 포즈를 했으면 좋겠어. 바람을 이용한 엔딩 포즈라고 써있을까? 우리 뭐 선풍기 가져가서 올라가셔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소품을 이용해서... 짜잔! 그럼 우리 이렇게 엔딩 포즈를 정했으니까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누가 떠낼지... 그러면 브레이브걸스의 엔딩 요정, 바람자가... 이제 정해질 건데 재비뽑기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씩 골라볼까요? 오호! 뭐야? 나 짱이야. 뭐예요? 나 진짜 짱이야. 나는 쇼챔... 부채바람! 부채바람? 쇼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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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나나나나 유정! 쇼챔바람! 하나... 기회는 한번! 셋! 셋! 언니! 이거 원래 되는거죠? 네... 2번만 주자! 2... 1... 2... 이빨아! 유리한ılar! 언니가 너 유나나 편한 이야기! 노려볼만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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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 와, 이 바람이 짱이야. 해야 되나요?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유정하지 못하다고 그랬어. 그래. 근데 이거 유정하니까 좀 힘들다. 좀 약해. 그러면 다음 타자. 김. 미. 영. 치바람이야. 과연, 김. 미. 영은 엔딩 요정을 따낼 것인가? 하나, 빨리 해야 되겠어. 빨리 해야 되겠어. 하나, 둘, 셋.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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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